이곳이 지금 앞에 보이는 장소가 강우현 대표가 만들어놓은 새로운 에버랜드죠 바로 남이섬입니다 노예운전수업 남이섬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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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만 사면요 이렇게 설의 꿈을 이루어주는 모임입니다 아아 지금 이뚜조트에서 바로 5분 정도 오면요 바로 남이섬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가 좋은게 뭐냐면 남이섬업과 같이 접혀있어서 너무 좋다는거죠 보트로 5분만에 남이섬업을 곧바로 올 수 있는 바로 이뚜연의 장점입니다 올피서 이뚜에 많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